저는 전주 사도행전교회에 와있습니다. 오늘 임직감사회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. 순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임직감사회배 보이시죠? 뒤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오늘 임직받는 분들 사진이 지금 나와있습니다. 보이시나요?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측이 빠져서 오늘 장로장립에는 네 분이 오늘 장립에 나섭니다. 장립에 나섭니다. 오늘 장립에 나섭니다. 숙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은천교의 창원옥산 본인교는 사도행전 일구의 일하는 시저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. 성사야 고맙습니다. 예 제목을 조합해서 하나님 입술의 파수꾼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과의 신념에 하나님 말씀 새겨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요